월장에 뭐가 나왔는지 어떤 물견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을 사간지 보려고 왔습니다. 자 그 유명한 우리 집 좀 보여줄게요. 저게 우리 집인가요? 오른쪽에 두 개 중에 하나. 이거 오른쪽이 이거. 요게가 저희 집이래요. 요게가. 자 요 집이 저거 사는 집이래요. 요 집이. 자 용올의 용올의 자 그 유명한 장. 장을. 아 이 지역에서도 내가 30년을 살았어요. 용올 장 입구입니다.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장 입구. 이거 타고 싶다. 와 첫 번째 집이 뻥띠기와 저번에 저거. 아이고 마스크를 해야지. 전부 아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고구마 한단에 얼마에요? 11,000원, 14,000원 그래요. 여길 맛보고 가세요. 1개 1만원, 3개 2만원. 자 여긴 까자 까게 까자. 아 없는 까자가 없어요. 진짜. 저. 울던 아이도 멈췄다는 이런 까자. 까자. 여태가 얼마 안 돼요? 어. 까자 봐. 여태가 얼마 안 돼요? 예예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아이고. 아 정산에서 보고 또 보내요. 아 정산에서? 아. 까자 봤어. 이거 선생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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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가 사시잖아요. 예. 심착감면요. 아. 맞춰. 이야. 없는 게 없네. 근데 이 본 농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 하우스가 여러 가지. 하우스가. 아. 아. 이 돈 다 벌어서 이걸 어떡하나? 네. 이게 많이 벌어가지고. 농후에 열심히 해가지고. 네. 올해 며칠에 나이가. 저요? 나 돈값이면 내가 말라. 저 18살려. 에잉이 뭐 열련대고 그냥. 아홉. 아홉. 난 아홉. 스물. 69. 몇 치요? 아. 18살려. 에잉.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이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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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살려. 아. 하하. 하하. 나는 원숭이띠. 56년. 어. 와. 와. 엉덩이 떨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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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매가 주렁주렁 달래는 기분이다. 이야. 고추모. 없는 게 없네. 아줌마는 누구래요? 우리 언니. 언니. 아. 딸기 달래는 거 봐. 딸기. 이야. 그러네. 딸기. 아. 아. 아줌마는 거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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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생. 한 바퀴 놀고 올게. 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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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영월. 그 유명한 1982년도부터. 예. 장이 설립을 했어요. 와. 나도 그 설립자 중에 하나인데 설립을 해서 장을 유치해 보자 이랬는데 장이 그렇게 잘 돼요. 이거 봐. 와. 아니지. 오이안고. 11,000원. 6,000원. 5,000원. 11,000원. 아니 저기. 6개? 어. 6개니까. 4,000원이잖아. 아. 아. 계산을 좀 똑바로 해야지. 그걸 그렇게. 그걸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이제 머리가 나빠져서. 아줌마. 저 장여사 오빠래요 내가. 오빠. 너무 뜨거워. 뭐래. 어? 왜? 촬영. 촬영은. 아. 한바퀴 더 올라올게. 희망이 얼마예요? 희망이. 희망이. 와. 숯고볶음이. 시장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전도. 팔고. 애초적도 팔고. 엄마는 안 보시네? 네. 사진을 해가주세요. 사진을 해가? 네. 원주에 산다 했는가? 애삼촌은? 애삼촌이요. 원주에? 애삼촌에 원주에. 원주에? 네. 친구잖아. 동갑이야. 하하하하. 이건 묵입니다. 이거는. 올챙이 묵. 요거는. 요거는 올챙이 묵.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올챙이 묵. 이건 묵을 요래 해가지고. 즉석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요렇게 반짝이 먹는 걸 좀 봐요. 이렇게. 영월의 특산물입니다. 묵. 이건 또 꽃집이네. 꽃에 취해가지고 향기에 취해서 잠을 자요? 아줌마? 네. 진짜요. 잘 자요? 네. 아 취해서 취해서. 우와. 제일 꽃이 다 있고. 우와. 내 좋아하는 꼬마. 얘가 제일 좋아하는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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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뭐요? 요건 뭐요? 요건 뭐요? 요건 뭐요? 요건 뭐요? spac, pod, gras, gras. Aman? 네. 하나만 사볼까? 야. 맛있게 생겼다. 아이고 애기 몇살? 애기 몇살? 아교 몇살이요? 아 logically 몇살?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여기. 아이고 언니. 언니고 동생이고. 집이 어디여? 영월이요. 야 나도 영월인데. 산설에서 왔어요. 산설면. 산설면 어디에? 녹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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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전에 시내. 아이고. 나는 거기 김삿간면에. 아 그러시구나. 거기서 태어났고. 저 아파트에 살고. 저쪽에. 저희 마을에서도 여기 나온 분들 많더라고요. 아이 많네. 자녀들 따라오기도 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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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난리 끊었다 다 아 또 여기는 하여튼 근데 용원장에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나물이 안 나왔는데 나물이 아저씨 나물이 안 나왔어요 아니 먹는 나물 먹는 나물은 저희가 안타죠 장에 나물이 나오는데 효과가 있으면 어디 그거 잡수고 이게 뭐이래요? 꼬치가루래요? 치즈가서 먹으면 그런 맛이 난다는 거지 꼬치가루에? 아니요 협착증 허리 최고죠 꼬치가루 아 맛은 별로 없는데 그죠 아 우리 매울땅 라이브 하고 있는 거요? 아 와 어서오세요 아우 근데 아줌마 깜짝 놀랄게 해서 딸이죠? 네 머리를 이렇게 노란 걸 낳았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너 이름이 잘 안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더 놀랬대요 어? 더 놀랬대요? 어디 아저씨 어디 있어? 아저씨요 놀랬죠? 머리에 노래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게 머리가 야 녹고 나니까 머리가 노래요 그래도 뭐 내가 낳았으니 뭐 어떡해 하하하하 야 아저씨 참 멋집니다 하하하하 내가 농담을 좋아해 아주 하하하하 아저씨요 하하하하 이야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일팩에 많은 한국국민은행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오늘 한 대만 왔나 야 이야 아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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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난 6,500원 벼란에 이야 야 요새는 벼란도 남발 찍어서 나오는구나 이거 뱃속에서 찍어서 나오는거죠?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뱃속에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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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지금 유튜브 찍으려고?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그 김을 안 굳네 오늘은 다 굳었어? 나오자마자 다 굳었어 아줌마 살짝 엿보기 좀 할게요 그게 감자래요? 네? 도넛이에요 도넛 도넛은 뭘로 해요? 찹쌀이죠 찹쌀요? 아 난 베트남에서 와서 잘 몰라 아니 그래도 어르신들 도넛은 아니 그거 우리나라는 없어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는 없어 베트남 분이세요? 네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하세요? 네? 한국말을 엄청 잘하세요? 아니 베트남 사람들이 내가 2세 조선족 야 거기서 조선족 1세 2세 3세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거기에 참전을 했는데 맞아요 우리 아빠도 베트남 전쟁 다녀왔어요? 네 유공자 사요 유공자 베트남 전쟁 어디에 사시는데? 저희 아빠는 대전에 살고 계세요 아 그 좀 혜택이 좀 좋아졌어 그래도 네 그렇죠 뭐 간판도 갖다 벽에 걸어주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지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안 돼 안 돼 김대중 정부 들어수고부터 그랬어요 아 그 아는 사람 좀 만나면 말이요 뭘 좀 사주겠는데 이 마을 아는 사람이 없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노을 땅 여기는 이게 버섯이잖아 이게 뭔 버섯이? 야 옷 하나 보자 옷 하나 일로 와봐 이것 좀 찍어봐 기세요 이 색깔 어때 이거? 형님 있잖아 이게 색깔이 어디에 있어? 나 한 달에? 아니야 그 색깔이 없어 이 색깔 다른 색깔은? 어느 곳? 그 다른 곳? 아냐 아냐 이거 110달이 없어요? 무슨 색깔? 이 색깔 이거 보라? 이거 이거 내가 이 집에 이거 몇 개 사는지 알죠? 네 그는 110은 110은 여기 110이에요 어느 게 110이에요? 보라? 3개 다 잠깐만요 여기 얼마에 팔았지? 그때 15,000원에 샀는데? 지금 15,000원 15,000원 줘야지 사지 이 빨간 거 네? 빨간 거 빨간 거 이게 110이래? 110 그 다음에 연두색 연두색 이거 아저씨 네 이거 4만원에 세 개를 줘 다 안 돼요 안 되긴 뭘? 아저씨는 뭘? 아니 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2만원인데 4만원 그러면 성부가 이긴 않나? 이긴 않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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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3만원 줄게 이거 매년 사가다가 사가 알고 있어요 감사하긴 한데 그 사이 많이 올라가서 가기 아이고 참나 드릴게요 줄래요? 예예 3만원 드려요 오시는 손님 예예 어 형 뭐 이거 좀 들어 줘 이거 아저씨 아까 그것도 더 줘 네? 아까 그것도 줘 110일 다 110? 네 다 세 개 다 110이라고 그러면 매울 때 이거 좀 들어 봐 내가 입어 볼게 일로 줘 봐요 아 이건 아 이건 이 옷은 김우주의 색깔 아이나? 예 뭐 3조절 안 몰라도 아니 이건 내건 아 그 아니 아니 왜 안 먹겠다는 거 아니 아 이게 딱 맞네 아 안 해 딱 안 돼 왜 이래 뭐 또 그래 한 번 봐요 이게 110이 아닌데 그러면 110이 네 왜 그래 누가 입을려고요 내가 과장 입을려면 이런 색깔 이 정도 이 정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2 직진 맞는데 예 예 It 그렇게 농 now j 예 N 여름에 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 사이즈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아저씨 여기 파란거 이거 구물같이 되어있는데 이건 얼마짜리 적어서 안돼 사이즈가 사이즈가 얼만데 이게 어느거요? 요거요 파란거 이거요? 구물같은거 이거? 예 구물같은거 이거 이거 시원하고 좋겠네 오늘 요거요 주문이 맞나? 구물 내가 하나 가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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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아요 야 내꺼 이거 하나 있지 않나? 있어 있어요 아 고거 고거도 됐네 예 요거는 싸죠? 싸죠? 똑같아요 응 그 싸게 뭐 있어? 만원처럼 알로짜로 밥 한그릇만 밥 한그릇만 밥 한그릇만 밥 한그릇 그래요? 네 조금 저거 더 힘을 차지 남작그릇만 여작그릇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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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따라 열부 Loyola 싫어함에 모르고 뭐 아 시청자 여러분 요거요 시원한 블루플 Raised 아주 시원한걸로 매울땅도 파란색으로 얼마씩이에요? 파란색으로 하나 당첨됐습니다 매울땅 살거요? 어, 요거 요거 녹색이? 네 왜냐면 지금 사장님 입으시려면 여자꺼는 이보다 더 큰게 없기때문에 여자꺼의 배치기 때문에 원래 아저씨는 남자꺼 배치기 때문에 다 맞는데 왜 남자꺼는 안맞아요? 안 커요, 남자꺼는 그래서 아저씨는 손목을 잘 넣어요 녹색이 길러줘요 녹색이 입을꺼요 응 아, 그건 시원해 보입니다 그것도 어디 있는게? 네, 그 두개는 비닐에 남아줘요 그것도 넣어줘요 이것도 좀, 아저씨 이것도 넣어야 돼 돈 좀 꺼내고 아, 영월수산에서 여기 생산도 팔고요 아, 영월수산에서 여기 생산도 팔고요 이 아저씨가 작년에도 몇개 샀는데 잘해주세요 서비스가 좋은 편이라서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장이 많은데 많은데? 10원 되네 배는 부르고 응원하고, 잠이 야, 이쁘나? 네 잘 어울려요 색깔은 잘 어울려요 이거 저기 호주색은 달라 안 어울려요 야 이쁘나 안 이쁘나? 그거만 얘기해 이쁘기는 이쁜데 어르신 연세가 오래 며칠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4,6년 개띠 4,6년? 개띠 오, 그럼 내가 한살 더 윈데 한살을 왜 아, 47년생 47년생 어마어마해요 네, 또 올게요 내가 아홉살 쏘겠다 10살을 쏘겠지 에헤, 니는 날 딴 생기는 배와 와 이거 고추장만 가져오면 되네 한사람은 뭐 성질내고 한사람은 웃고 그건 뭔 일이오? 저는 어떻게 같이, 같이 성질내는 없잖아요 야, 진짜 남자 멋지네 아줌마 성질내고 성질내는데 아저씨씨 웃고 있어 아이고 니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나한테 시집하는 이상 꼼짝도 못한다 아줌마는 시어머이래요? 친정어머이래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하하하 와 와 와 와 어이구 이뻐 4살 7살 아, 내년에 학교 가겠다 그죠? 네 어디 살아? 아 용인 아 용인 거기서 지금 장여한거에요? 아니요 친정인 용월? 네 친정인 용월 아이고 용월 어디에요? 네 용월 하동이에요 하동 네 하동 무슨니? 예밀 예밀 몇니? 네? 1위 1위 그럼 어딨어요? 뭐 샀니? 다리 건너서 네 네 잠깐 여기 안에 넣어서 나는 그 굴 빠져서 와석 1위 와석 저 저 예밀 2위 사람이래 네 저는 예밀 2위에서 왔어요 난 와석 1위 아 네 그 굴 빠져서 바로 그 동네 네 네 우리 굴 지나가기 전동네 전동네 네 예밀 1위 네 밀골 네 밀골 밀골 거기에 귀농했어요? 네 어디에 어디에? 성만옥시대 아 그 집에요? 네 아 잘 알아요 그래요? 네 거기에 큰아들 애들이고 저는 부인이고 아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애기가 있어서 아아 아이고 이뻐라 자 유튜브 아세요? 네 유튜브 용월 김사깔 네 아 나방 아니에요 나방은 저거 간사람이에요 용월 김사깔 아 네 아 그니까 그 밑에 틴? 아 알겠어요 네 아 아 안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와 이제 나물 처음 보네 네 나물 와 와 아 아 군인 아저씨는 좋아서 군인 아저씨는 군인 아저씨는 관점에서 몰랐습니까 와 근데 이 장애 용월장애는 나물이 그렇게 덜 나네 아니 산에 못가게 하니 그렇지 아 산에 못가게 하니 근데 나물이 이 집이 처음이야 이게 어 대한민국 정치가 책상에 앉아갖고 산에를 못가게 하는데 이게 산에 못나와 그렇지 그렇게 말 되네 사람보다 저게 돼지가 더 중요해 이야 진짜 그렇네 나물이 이 집 뿐이야 이게 요게 이거 이게 뭔 나물이에요 우산대 나물 아이고 이거 미나리네 찬나물 인제는 다래슨 같은건 셌어 아 벌써 셌죠 이제 나오는거는 우산대나물 치나물 요거지 나 다래나물 좀 팔라겠다 아 근데 나물이 크게 안나오네 못가게 하니까 산에 못가게 하는게 아니라 낙엽이 이렇게 쌓여서 없어졌어 아 야 우리 아는 사람이 참 요건 자연산 치나물이에요 자연산 치나물 참 귀한데 그지 자연산은 아니 뭐 불에 꽂아져 나왔나 이거는 아니 뭐 불에 꽂아져 나왔나 이거는 바나나 3500원 바나나 3500원 바나나 3500원 바나나 3500원 바나나 3500원 바나나 3500원 야 사세요 여기 사세요 사세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사는 30 이게 맛이 어때요 여기 와 맛이 맛 맛이 어때요 야 맛이 좋아요 좋겠죠 그죠 야 귀한건데 와 저기 한번 봐요 와 와 어서오세요 유튜브 보고 얘기 많이 있네요 오늘 많이 왔어요 네 우리 저 과일 마이 찍어갔어요 마이 찍어갔어요 예 어디서 왔어 사러오라 그래야죠 예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선전을 해줘요 아니 찍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그 장에 가니까 그게 많이 나오더라 또 떠들어봐야 지자랑이에요 예 진짜라니까 떠들어봐야 지자랑이라니까 응 보면은 많이 저거 하더라 예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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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만해도 올게요 아니요 나물 나왔어요 와 예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대공산품이 다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도토리묵 와 이거 집에서 한건 이래요 틀리죠 그죠? 깜장콩 두부 이기장 와 와 엄청납니다 이거 안 떼는게 유행이에요 안 떼는게? 상표 안 떼는게 유행이냐고 저 밑에 사 이 꼴로 샀어요? 아 나 이거 몰랐네 하하하하 일부러 안 떼는 줄 알아요 아니 아니 아휴 이거 떨어뜨려 냉동실에 이어나서 먹을게요 냉동실 넣으셔야 돼요 만원천 주고 샀어요 하하하 상푸를 안 떼고 아 냉동실에 보관 냉동실에 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단독이고 바로 하세요 안물이 상해 없는게 없어요 여기 여기 보니까 너무 찍고 있던데? 네 네 네 사장님이 이거 언제 돼요? 네 사장님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열받아서 모르겠어요 아 이거 김밥을 드리는거 응 인데요 와 아주 사장님이 어디가 이들아 어디가 이들아 어디가 이들아 어 어디가 여기와 맛있게 생겼다 야 내가 연두색을 온라 다 입었지 야 야 내가 연두색을 온라 야 와 미나리다 미나리 와 가게 뭐 없는게 없어요 아우 저 노래 나온다 노래 왜 저 노래 들어갔어 다음에 안녕 제 nothing 아 아무리 이거 머리도 해야 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으 고춧가루